we join j for fun 소리가 왜이렇게 작아? 잠깐만 we join j for fun we join j for fun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에이 에이 소리내고 있죠 we join j for fun 뭔 소리에요? 우리가 좋은 거 함께한다 재미를 위해 그쵸 그래서 우리가 j랑 같이 노는데 for fun 즐겁게 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뭐였더라 we join j for fun 응 왜가 아니고 we we join j for fun 오케이 계속해서 j 좀 loop 오케이 오케이 Jill jumps rope Jill jumps rope Jill jumps rope Jill jumps rope Okay. roof가 아니고 rope라니까요 rope Jill jumps rope Jill jumps rope Jill jumps rope æ이 뭔소리에요? 오케이 오우가 무슨 소리내고 있어요 오우 소리내고 있죠 오우 오 아 어 중에서 오케이 뭐였더라 질 점프 루프 질 점프 루프 질 점프 루프 질 점프 루프 오케이 그 다음에 네 계속해서 질 앤 재키 점프 투게더 오케이 잘 읽었어요 질 앤 재키 점프 투게더 질 앤 재키 점프 투게더 질 앤 재키 점프 투게더 뭔 소리에요 질과 재키가 함께 뛰어 노른다 오케이 같이 줄넘기 한단말이에요 질 앤 재키가 같이 투게더 점프한다 오케이 그래서 질 앤 재키 점프 투게더 질 앤 재키 점프 투게더 질 앤 재키 점프 투게더 오케이 계속해서 제나 점프 오버 쥬리 그렇지 제나 점프 오버 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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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제니 웨얼스 어 핑크 점퍼 제니 웨얼스 어 핑크 점퍼 제니 웨얼스 어 핑크 점퍼 어 핑크 점퍼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에요 제니는 핑크 점퍼를 찍고 있다 그렇죠 이 애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에 에 소리 내고 있죠 에 그렇지 이 애 중에서 애 됐네요 오케이 뭐였더라 제니 웨얼스 어 핑크 점퍼 제니 웨얼스 어 핑크 점퍼 제니 웨얼스 어 핑크 점퍼 오케이 그 다음 제프 앤 짐 컬러 그렇지 제프 앤 짐 컬러 제프랑 짐이 수칠한다 그렇죠 제프 앤 짐 컬러 제프 앤 짐 컬러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오가 두 번 나오는데 오케이 소리는 각각 다르네요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어 어 그렇지 그래서 컬 얘는 어 그래서 컬러 컬러 오케이 뭐였더라 제프 앤 짐 컬러 응 지프가 아니고 제프? 응 제프였죠 제프 아 제프 제프 앤 짐 컬러 제프 앤 짐 컬러 제프 앤 짐 컬러 제프 앤 짐 컬러 오케이 이 다음 계속해서 존 헬프 윗 더 잭 어 랜턴 그렇지 존 헬프스 존 헬프스 윗 더 잭 어 랜턴 윗 더 잭 어 랜턴 윗 더 잭 어 랜턴 워 더 잭 어 랜턴 엠 오케이 뭔 소리죠 호박 램프 호박 램프 하면 할로윈데이 때 호박으로 만드는 거 있죠 그걸 잭 어 랜턴이라고 해요 그게 잭 어 랜턴이에요 자니 잭 어 랜턴 만드는 걸 도와준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 A는 A CK는 여기에 A는 A 그래서 랜 넣었고요 여기에 E는 O 그래서 턴 랜턴 됐죠 잭 어 랜턴은 John helps with the 잭 어 랜턴 뭐라구요 잭 어 랜턴 잭 어 랜턴 그쵸 John helps with the 잭 어 랜턴 John helps with the 잭 어 랜턴 오케이 계속 계속 Jane 잭 어 랜턴 Jane enjoys Jane enjoys her juice her juice her juice her juice Jane enjoys Jane enjoys her juice her juice her juice her juice 뭔 소리에요 제인이 그녀의 주스를 이렇게 된다 그쵸 맛있게 먹는다 제인이 enjoy her juice 그녀의 주스를 A는 A A 그래서 Jane 됐고요 얘는 E는 E는 E O Y는 O E O E S까지 하면 S 그래서 enjoys enjoys 그 다음에 E는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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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U Y는 U U U C는 O E C C C 그래서 juice Jane enjoys her juice Jane enjoys her juice Jane enjoys her juice Jane enjoys her juice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왓더 쥰웰 그렇지 왓더 쥰웰 왓더 쥰웰 왓더 쥰웰 오케이 뭔 소리죠 무엇을 눈이 입고 있나노 그렇죠 왓더 쥰웰인가요 요 유는 유 그래서 쥰 이 애인은 아까도 봤듯이 그래서 왤 에 애지 놈마 왓더 쥰웰 오케이 뭐였더라 왓더 쥰웰 What does June wear? What does June wear? Okay, 그랬더니 She wears a jacket She wears a jacket She wears a jacket 뭔 소리에요? 그녀는 음 재킷을 입고 있다 그렇죠 A는 A CK는 CK E는 E 그래서 합쳐서 재킷 She wears a jacket 잘 익었습니다 잘했고요 훌륭했고요 연습도 잘 되어있네요 무게를 해봐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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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